오늘 제목은 순교당한 의인들의 탄원, 곧 기도를 말합니다 생일 때마다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편지 내용입니다 하나님 요즘 너무 바빠 정신이 없으신가 봐요 올해도 작년과 같은 소원을 올립니다 통통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요 제발 작년처럼 헷갈리지 마세요 통통한 몸매와 날씬한 지갑 말고요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 오늘은 어떤 탄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에 대해서 상고해 봅니다 사세기 교부들 가운데 한 사람인 크리소스톰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구주대심을 줄기차게 주장하다가 처형을 당합니다 로마 황제는 크리소스톰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추방시켜 버리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폐하, 폐하께서는 로마에서 저를 추방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저희 집에서는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모두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땅은 펜말 세운다고 주인이 아니라 밟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황제는 전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저의 보안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자 황제는 가족과 친지로부터 완전 고립시키겠다고 위협합니다 이에 그가 말합니다 제게는 모든 사람이 떠나가도 딱 한 분 예수님은 절대로 저를 떠나시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경로한 황제는 그를 사형시키라고 선고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전혀 놀라지 않고 차분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저의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감춰져 있으니까요 그리고는 분노로 어찌할 바 몰라 펄펄 뛰는 황제를 뒤로 한 채 사형장으로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죽음 너머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기쁨이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기쁨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낙이나 특검보다도 크다는 것을 아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봉인을 떼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광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대답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셨습니다 흰 두루마기는 의인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영광의 의복입니다 흰색은 의, 순결, 승리, 영광 등을 상징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신부복은 그래서 흰색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지조를 굳건히 지킨 사람들은 당연히 흰색 두루마기를 입게 마련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록 뚱뚱한 몸매와 얄팍한 지갑 가지고 있더라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서 모두 다 흰 두루마기를 반드시 입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의외의 탄원을 합니다 우리 피를 지체하지 말고 갚아주소서라는 탄원입니다 이 의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다가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의 이러한 탄원을 보면 자신들이 세상에서 당한 일들을 억울해하고 그 피해 복수를 촉구하는 내용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탄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신 기도와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깊은 여러 가지 다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이 보여준 것처럼 순교는 의인들에게는 억울한 것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것임을 이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탄원은 개인적인 그러한 소소한 탄원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에 남아있는 의인들의 고통과 나아가서는 조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의 시련을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 의인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진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대로 온몸으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소소한 개인적인 탄원을 할 리가 없습니다 어서 속히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여서 저 불쌍한 남아있는 의인들의 고통을 감하여 주옵소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나스테반의 기도는 그들의 회계를 위한 기도이자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데 저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절하고 있습니다 회계를 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의인들의 탄원은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러한 기도입니다 더 많은 순교자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을 유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피를 요구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천국 보금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과 연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인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순정 여부에 따른 심판 그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고 불공평한 초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해도 된다는 그러한 얘기를 듣는데 아닙니다 피켓 들고 가가호 그런 식으로 해서 길거리에서 커피 빈대떡 붙이면서 하는 그런 전도 그것은 효과가 없고 진심으로 하는 전도는 언제나 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용히 전하는 확신에 차게 부드럽게 전하는 그 보금 자체가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 찾은 분들의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부드럽게 권유하는 것 그러한 권유를 통해서 57%나 되는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피켓 들고 그거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서 간곡한 보금에 의해서 왜냐하면 보금 자체가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이것입니다 경주에 가면 십자가 돌상과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그리고 어린 양을 안고 있는 석상이 존재합니다 기독교의 영향인데 당나라 당나라의 당시에 기독교가 중국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경교라고 합니다 당나라와 신라의 관계 알죠? 그죠? 그게 경교의 영향인데 이 경고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입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의 기독교가 전파됐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실크로드를 따라서 다니던 상인들이 잊어먹고 놓고 간 성경책에 의한 것들입니다 오늘날처럼 66권 완전한 책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부피가 컸죠 그러니까 누가 보금, 쪽보금들 그래서 성경의 부분 부분에 의해서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체계적이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기독교가 바로 당나라의 경교입니다 보금을 접하게 되면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는데 하나는 받아들이거나 수용하거나 아니면 배척하든가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뚜렷하게 임진왜란 이전부터 일본의 성교사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이들은 모두 추방되거나 처참하게 살해됩니다 순교한 것입니다 훗날 성교사들이 일본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모든 성교사들이 추방되거나 살해당했는데 이 훗날 성교사들이 본 것은 뭐냐 그러면 일본의 자생적으로 생긴 기독교였습니다 이건 역시 쪽보금에 의한 것입니다 그 기독교는 일본의 재래종교와 기묘하게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성교사들이 남기고 한 보금의 결과물들입니다 이것이 보금 자체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뭐 내세우고 우리 목사님은 어때 우리 교회는 어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영국의 토마스 성교사가 27세 때 1866년 27살의 청년 조선 성교를 위해서 미국 상선 제네랄 셔먼을 타고 대동강까지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조선 군에 의해서 상선은 불이 탔고 토마스는 순교합니다 참수 직전 그는 조선 군에게 한문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이거 반드시 읽어보십시오라고 간청하고 목베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의 순교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를 참수한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건네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 성경책을 박영식의 친척이었던가 봅니다 너도 이거 읽어봐라 하고 전해줬는데 이 박영식은 그 성경책으로 방한을 도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영식의 집은 훗날 평양 기독교 부흥의 발원지인 장대형 교회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박영식이가 누워서 천장과 벽에 발린 성경책 조각들을 읽다가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당시 조선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두려움까지도 극복하게 합니다 모두 다 복음의 능력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1부 때는 아무런 대답도 없고 이번에는 3명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전하십시오 성경의 부분만 읽고도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일을 서심치 않습니다 순교적인 결단을 한 사람 비록 죽임을 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순교자들과 같은 레벨입니다 이들은 설사 체계적인 오늘날과 같은 체계적인 기독교를 알지 못하고 민간 신앙과 결합된 그러한 좀 기괴한 그러한 기독교로서 하나님을 믿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그러한 위협 앞에서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가 되는 삶 자체입니다 삶 자체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흰 두루마리를 두루마기를 입혀주십니다 복음은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만 그렇다고 복음을 접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강력한 힘 때문에 그 복음을 오히려 목숨 걸고 저항하고 말살하려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사탄의 하수들입니다 왜 그렇게 격렬하게 저항하느냐 하면 사탄은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사람들을 진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도록 파괴형이요 거짓의 아비가 곧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정결례를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던 마리아가 시무원 할아버지를 만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느니라 모든 사람의 흥안과 패함을 결정하는 표적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진정 구세주로 모시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로 나뉘며 그들은 영생과 영벌의 심판으로 갈립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어중간한 사람들의 믿음은 작은 시련에도 흔들리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끝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 대한 강조와 그 이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그렇게 열심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중간한 사람은 거부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단에 빠지지 말라는 것과 둘째 신앙생활은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대단히 체계적인 기독교를 배웠습니다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것입니다 올바로 믿고 올바로 살고 올바로 전해야 할 책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반드시 그저 애기놈을 피하고 편히 살아보겠다고 종교생활에 몸부림치는 헛된 기복신앙을 던져버리고 그 책임을 기꺼이 즐거이 수행할 때 훗날 우리도 그 의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순교자들의 그 탄원과 하나님의 대답에 담긴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순교자들의 언제까지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느냐는 물음은 좀 이상합니다 그 개인적이냐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어? 심판 이미 시작된 거 아니야? 언제까지 심판을 행치 않으시냐 봉인을 뗄 때마다 무시무시한 일들이 있었고 이미 땅에 있는 4분의 1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질문은 뭐냐 그러면 아직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일은 무엇이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일어나는 전조의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최후의 심판이 행해지는데 그거는 기대하고 보십시오 얼마나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최후의 심판을 보면서 느껴져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 무서운 일이 남아있다고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최후의 심판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작업인 동시에 알곡의 완성과 가라지의 영구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전도, 봉사, 헌금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로 남아야 한다는 것 부족한 건 무지 많습니다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나보고 완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알곡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마침내 완성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은 저의 완성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것이 저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유일한 소망 그래서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이것이 금이 아니기 때문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최후의 심판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저희 종무동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피를 요구하신다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몇몇 과격한 성교단체와 이단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순교자의 수가 있다 그 수가 다 차야 예수님께서 오신다 우리가 순교해야 주의 나라가 빨리 온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독려합니다 그러니까 비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단체 세력 확장을 위하여 자기 단체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위대한 일을 하느냐 비장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미국에 와서 어떤 유명한 교회 옥상에 갔더니 청년들이 와글와글 했습니다 거기서 먹고 자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시간 청년들은 공부하거나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런데 며칠 후에 제가 부임한 교회에 그들이 포스터 이만큼 들고 왔더라고요 얼굴에는 무슨 육군 사관생도 같아요 비장한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네들이 성교 무슨 하는데 이 포스터를 붙여도 되느냐 그래서 더운데 한 잔씩 먹고 질문했어요 지금 이 일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비장함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어디에도 비장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드러운 당당함과 따뜻한 굳건함 그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뭐냐 그러면 이러한 충동질 그래서 순교해야 되는 순교 정신으로 맡긴 일을 다하자 들여다보면 뭐예요 지성교단체가 확장해 있습니다 이거는 독일 낫지나 공상당원들의 전유물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아닙니다 무슬림 과격단체들이 폭탄 테러봄을 선발할 때 순교하는 즉시 천국에 이른다는 충동질과 하는데 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에 놀아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 제가 있잖아요 부드럽잖아요 아닌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 세상은 풀어야 하는 숙제 완수해야 하는 임무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즐겨야 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 여행 온 거예요 여행 이 아름다운 지구로 지난 시간에 어디서도 살 수 없는 항암제 네 개 배웠죠 뭐예요? 웃음, 감사,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이 뭐예요? 따뜻하다, 빛나다, 새롭게 하다, 헌신하다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조용 또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에 간복한 사람들의 자발적이고 즐거운 헌신만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강요나 충동으로 충성심을 유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들 아무리 종통교회 목사라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 수가 차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마지막을 정리하시는 최후의 심판전까지는 잠시 더 기다려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까지는 의인들의 답답함과 억울함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들에게 잠시 쉬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처사들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땅끝까지 보금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고난과 핏박에도 신앙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 사사로운 이득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주님의 증거가 되는 사람들 함께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즐거움으로 감당하므로 명실공이 주님의 몸으로서의 그런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중입니다 7장에서 그 수를 14만 4천명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들을 흰옷을 입은 하늘에 셀 수 없는 물이라고 하셨습니다 14만 4천명 많은 수이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셀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숫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는 다음 시간에 밝히기로 하고 다만 우리 모두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예수님의 보호금을 열심히 살아내어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의 증인들이 되어서 14만 4천명에 자랑스럽게 포함되기를 또한 그래서 천국에서 열리는 어린양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 무서운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 우리들 잠잠히 어떠한 경우에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며 소망 가운데서 견디는 모두가 되어서 마침내 흰옷을 입은 14만 4천명에 포함되어 기쁨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